네 여러분 해설은 A책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방직 어휘에서의 이 빈칸 문제는 항상 빈칸 문제는 제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빈칸을 추론하는 거니까 빈칸은 occurs, 벌어진대요 When a foreign object launches in the throat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foreign object라고 하는 게 무슨 외국의 물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물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물질이 launch, 어디에 박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박힌다고요? In the throat, 목 속에 우리 throat이라고 하는 건 neck이랑 다르죠 neck은 외부의 목인 거고 throat은 이 안에 있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물질이 박혔다 그걸 여러분도 바로 짐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comma ing 하면 뭐뭐 하면서라고 제가 이어주라고 하죠 block, 막으면서, 뭘 막십니까? the flow of air, 공기의 흐름을 막으면서 목에 이물질이 껴서 공기 흐름이 막히는 거 그걸 한마디로 빈칸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in adults 하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해설하는 건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기 위한 그런 해설은 아닙니다 총평은 제가 총평 플러스 해설까지 다 올릴 거니까 저는 지금 해석을 하는 클래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1번에 sore throat, 어? 목이니까 이거 막겠다 어휘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sore 이란 말은 따끔거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후염, 인후통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목이 따끔거리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heart attack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도 되고 조금 의학적인 얘기를 곁들이면 심근경색도 우리가 heart attac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chalking 우리 chalk이란 말이 숨이 막히는 게 chalk이거든요 거기에 ing 붙였으니까 여러분 UFC 이런 거 좋아하면요 rear naked chalk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목 조르는 거 그게 chalking이에요 지식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요 4번에 food poisoning은 뭡니까? 이건 식중독 이렇게 해서 우리 답을 몇 번으로? 답을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소방에서의 어휘는 이 구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어휘는 아니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의 어휘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마찬가지 빈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 중간부터 잘라먹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쭉 가세요 쭉 가시면 됩니다 Always watch children closely when they are in or near any water 여기서 always가 처음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해라 라는 명령문이죠 애들 지켜봐라 밀접하게 면밀히 뭐 할 때 애들이 in 안에 있거나 아니면 near any water 물 안에 혹은 물 근처에 있을 때 no matter what their swimming skills are no matter what 이란 말은 무엇과는 관계없이에요 뭐랑은 관계없이 애들의 수영실력과는 관계없이 애를 수영 좀 한다고 놔두지 말고 지켜보라는 얘기에요 even kids who know how to swim 수영하는 법을 아는 애조차도 can be at risk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요 무슨 위험입니까 for drowning 익사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child could sleep 애가 미끄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fall on the pool deck pool deck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영장 데크에요 수영장 갑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미끄러지고 빠지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lose consciousness 의식을 잃을 수 있잖아요 수영 잘하면 뭐합니까 의식이 없으면 수영 못하겠죠 그리고 fall into the pool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and possibly drown 그리고 익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빈칸은 is the rule number one for water safety 물에서의 안전에 있어서 규칙 number one이래요 그러면 결국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지켜봐라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번에 superstition 미신이죠 2번에 foundation 기초 토대 기반 3번에 collision 충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4번에 supervision 이거는 눈으로 보고 감독하는 걸 우리가 supervision이라고 하거든요 감시라고 해도 괜찮고요 감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답 몇 번? 답을 4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3번 문제 이건 사실 I need you to stay on the line 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알고 있으면 바로 답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고 제가 한 요정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나서 car accident 때문에 이걸 신고한 경우인데요 one of the drivers 운전자 중에 한 명이 is lying in the ground 바닥에 누워있는데 unconscious 어떤 채로? 의식이 없는 채로 and the other one 그리고 다른 운전자는 is bleeding 피 철저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급 요원이 sir I need you to stay on the line on the phone 해도 괜찮아요 전화 끊지 말고 계세요 이 말이에요 stay on the line 전화 끊지 말고 계세요 I'm sending an ambulance right now 지금 바로 ambulance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거 우리말로 그냥 연결시키면 되겠죠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맞네요 차선 밖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고 여기서 line은 전화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선을 말할 때는 lane이라고 합니다 lane 이게 차선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번호 알려달란 말 아니고 차례 기다려달란 말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응급요원들이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1번이 누군지 2번이 누군지를 다 추적해가면서 문제 풀라고 하거든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The London Fire Brigade Brigade라고 하는 말 Brigade?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소방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런던 소방대가 원래 이거 여단을 말하는 표현인데 몰라도 됩니다 Rush to the scene 현장으로 급하게 가는 거죠 And Firefighters were containing the incident 이 컨테인이란 말은 뒤쪽에서 또 나오는데요 이건 봉쇄하고 가로막는 것도 우리가 컨테인이라고 합니다 5월 30일 경찰증 문제에서 컨테인이 포함하다의 뜻이 아니라 Prevent 막다라는 뜻으로 어휘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When an elderly man approached the cordon 이 cordon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 저지선을 붙은 cord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이해하셨으면 이 말 자체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물론 Firefighters도 있지만 한 어르신이 등장했죠 Elderly man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희가 누군지 보셔야 되는데 He told one of the crew 이 소방관 중에 한 명에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He used to be a fireman himself 본인도 소방관이었다고 그럼 여기 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Elderly man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쓰시라고 했어요 시간 없으면 그냥 E, M이라고 쓰세요 사람 이름이면 약자로 쓰세요 As a member of the auxiliary fire service in London auxiliary라는 말이 원래 보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조 소방관이었다는 의미겠죠 세계 2차 대전 때 연세가 꽤 많이 되셨겠네요 Now 93 years old 지금 93살이시고요 He still remembered 여전히 fighting fires 불 끄는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그도 역시 누굽니까? 이분도 Elderly man이 되겠네요 During the blitz 이 blitz라고 하는 게 원래 공습을 말합니다 공습 이거 원래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이때 공습은 영국에 떨어진 대공습을 말하는 거예요 더하고 대문자를 붙여서 이거 뭔지 몰라도 됩니다 뒤에 설명 나오잖아요 A period 이게 기간인데요 That, when 언제냐면 London was bombed 런던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얼마 동안 57일간 In a row 연속으로 폭격 맞았던 그때를 The blitz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불 끄셨던 걸 아직도 기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He asked the officer 그러면 그가 소방관에게 물어본 거네요 그럼 역시 여기 있는 그도 Elderly ma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안 봐도 답입니까? 4번 안 봐도 4번이 답이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되니까 확인해 볼게요 He asked the officer If he could do anything 뭐든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죠 To help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The officer 아마 이 경관이 다른 사람일 거고 이 사람이 4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The officer found himself not ready for a proper response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이 경관이 이 소방관이 답으로 어떻게 할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And he just helped him through the cord 뭐 한 겁니까? 그냥 이 저지선을 통과하도록 뭐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도와준 건 이 어르신을 도와준 거네요 여기서 그는 The officer가 되겠죠 따라서 다 몇 번 답을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만나서 차 한 잔 했다 이런 건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they 하고 there 이런 거 지칭 추론 문제라고 하죠 지금 4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4번은 흐름을 쫓아가는 거고요 이건 약간 스무고개처럼 힌트를 조금씩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가 완성됐다 싶으면 아래는 보기록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they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they는 사, 남도 되지만 물론 사, 물도 됩니다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도 돼요 그것들은 monitored building 빌딩을 감시한대요 뭐에 대해서 for the presence of fire 화재의 존재에 대해서 건물 감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producing audible and visual signals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소리에 아니면은 시각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if fire is detected 뭐가? 화재가 감지되면 사실 이 뒤에는 어떤 것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 이거 지금 화재 감지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아래 있는 보기를 저 같은 거 볼 것 같아요 근데 fire alarm systems 보는 순간에 뭐야 너무 쉬운데 문제가? 이게 답일 것 같은데 화재경보기? 혹시나 해서 2번 볼게요 fire sprinklers sprinkle이란 말이 흩불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장비를 다 여러분 배우셨을 테니까 이건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스탠드 파이프니까 무슨 파이프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급수탑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4번에 smoke control systems 여기서 smoke는 이제 연기니까 재연 설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총칭할 때 smoke control systems라고 합니다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연기를 없앨 수 있는 설비 같은 거 따라서 화재 자체에 대해서 소리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신호로서 경보를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1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해석은 제가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는 않아요 그럼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래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했죠 아래 우리말 못게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소방관을 채용해야 한다 아 소방관을 많이 채용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소방관 채용에서 백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백인이 역차별 오히려 백인이 차별당하는 게 역차별입니다 그런 얘기인가? 소방관의 직무가 직결된 공정한 소방관 선발시험을 개발해야 된다 시험에 관한 얘기 그 다음 4번 소방관 선발시험을 고차원적 사고 기능 중심으로 출제해야 한다 지금 3, 4번은 시험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숫자, 역차별 그리고 시험에 관한 얘기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둘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지 니콜라스 인 브루클린 브루클린의 니콜라스라는 판사겠죠 저지니까 서플라이를 제공했습니다 머치니리드 샥 트리트먼트 아주 많이 필요한 충격요법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 방법이겠죠 By Preventing New York City 막는 거죠 근데 누가 무엇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뉴욕시가 채용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누굴 채용 못하게 막는 거냐면 소방관을 Based on 뭘 기반으로 해서? A test 시험을 기반으로 그러면 이 시험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떤 시험이냐면 Discriminated Against Black and Hispanic Applicants 아하! 차별을 했던 거예요 누구를? 흑인과 그리고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을 차별했었던 그럼 지금 채용시험의 문제 그 채용시험이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차별했었다 At the time 당시에는요 Only 2.9% of firefighters were black 소방관 숫자로 보면 2.9%만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Even though에도 불구하고 The city, 뉴욕 말하는 거죠 이 뉴욕 전체 그 자체로서는 흑인이 27%인데 소방관은 2.9%밖에 안 된 거예요 차별이 존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fairness 이런 공평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Has been a poorly designed screening test 제대로 된 게 아닌 게 poorly designed이겠죠 허접하게 만들어진 엉터리로 만들어진 거르는 시험입니다 Measuring, 뭘 측정하는 겁니까? Aptric reasoning skills 추상적인 논리 기술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추론 능력 이거 왜 필요하지 소방관한테? They have little to do with job performance 이 업무 역량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리틀이니까 거의 관련이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시험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그 시험 자체가 어떤 시험이었다고요? 추상적인 사고를 묻는 거다 보니까 누가? 흑인들 그리고 히스패닉 개들이 채용이 안 됐던 그 시험 문제를 누가 뒤집은 겁니까? 판사가 뒤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1번 신속한 소방관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아 숫자 문제 아니고요 소방관 채용해서 백인에 대한 역차별 아니네요 흑인이 차별됐네요 히스패닉이 차별됐네요 소방관의 직무와 직결된 공정한 소방관 선발 시험을 개발해야 한다가 괜찮겠죠 아까 Aptric reasoning test 말고요 4번의 소방관 선발 시험을 고차원적 사고 기능 중심으로 출제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 이 형태가 문제인 거기 때문에 버릴 거 버리면 몇 번밖에 안 남는다? 3번 밖에 안 남는 겁니다 네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제 문제고 이거 조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봅시다 Whether play is a big part in determining how far and how fast a force fire will spread 우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뒤쪽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원래 우리 play a part, play a role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요 보통 크단 말을 많이 써요 play a major part, play a major role 아니면 play a significant par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큰 역할을 하단 말이에요 주어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핵심 원인이 된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핵심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하 날씨라는 것이 핵심 원인이 된다 무엇 하는 데 있어서 결정 짓는 거네요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빠르게 산불이 퍼지는지 그러면 이 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In periods of drought 어떤 시기입니까? 가뭄의 시기에는요 Most of forest fires occur Because the grass and plants are dry 대부분의 풀과 그리고 식물들이 말라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말했던 건 weather 건기에 대해서 weather 날씨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The wind also contributes to 기여한다는 말도 얘가 원인 얘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기여한다고요? 아 여기 바람 얘기도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날씨 바람 이게 지금 화재에서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빠르고 멀리 산불이 퍼지는지에 대해서 기여한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도요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대도 그러면 제가 머릿속으로 우리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화재에 특히 정확히 말하면 산불에 퍼지는 속도 그리고 범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기 연결 아래 있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확대 요인 여러분 빨리 퍼지고 멀리 퍼지는 걸 확대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의 원인이니까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1번 괜찮습니다 다양하단 말 없어도 괜찮아요 이번에 다양한 화재의 여긴 다양하단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낚으려고 했지만 뭘 말하는 거예요? 화재의 유형이죠 여러분 화재의 유형은 지금 이 불을 퍼지게 만드는 요인과는 다른 원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1번이 동그라미 2번은 물음표라고 쳐봅시다 신속한 산불 진압 방법 아니고요 산불 예방에 관한 주의사항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도 고민하다가 포인트를 요인 원인에 두는 거죠 요인 원인에 두는 겁니다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몇 번 답을 1번으로 가주셔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멀리 산불이 퍼지는지를 우리가 여기는 확대라고 하는 한마디로 썼을 뿐이에요 이렇게 확실히 오답을 걸러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가 볼게요 8번 그리오지로 가장 적절한 것 아래 보기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every person on earth 지구의 모든 사람이 has at least once been in a situation 한 번 정도는 상황에 빠졌을 거래요 근데 그 상황을 언제냐면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는 것뿐이네요 관계부사라고 말합니다 he or she has an urgent task to do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but 하지만 instead of challenging it head on 우리 head on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우리 head on입니다 똑바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그걸 마주하는 대신에 대신이란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고 he or she postpones working on this task 일하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는 걸 미루는 거죠 for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최대한 멀리 미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적 다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이건 대표적인 도입부가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도입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시죠 도입부 아직 주제는 안 나왔다 가볼게요 the phenomenon 이런 현상은 described here 여기 묘사된 이런 현상은 it's called procrastination 우리 일을 미루는 거 이거 늑장 부리는 거 procrastin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처음 보는 단어였어도요 방금 여기 도입부에서 설명 들어갔잖아요 그럼 뭔지 알았어요 아 이거 미루는 거 말하는 거구나 unlike many people get God used to believing unlike는 원래 정말 포멀하게 보면 전사로만 쓰는데 실제로는 접속사로도 많이 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믿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익숙하게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럼 익숙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보통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통념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거 영어로는 myth라고 합니다 이거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그릇된 통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통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뭐가 됩니까 반박 비판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믿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Procrastination is not laziness 아 미루는 건 게으른 게 아니래요 But rather 오히려 어느 쪽에 가까운 겁니까 제가 rather만 쓰면 이건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해서요 오히려 a psychological mechanism 이건 심리학적인 기제가 되는 건데 뭐 하려는 기제입니까 To slow you down 당신을 늦추려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거죠 And give you enough time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To sort out 정리하는 거네요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하는 겁니까 Gather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Or 아니면 Finding proper words 적절한 단어를 찾는 거죠 To recover relationship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Wit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지금 말을 적당한 어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럼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뭐는 뭐가 아니다 Procrastination은 Laziness가 아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도 한번 읽어볼까요 Does 그러므로 Instead of blaming yourself Procrastinating 당신이 미루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책하는 대신에 즉 질책하지 말고 You might want to embrace it 그것을 포용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At least sometimes 적어도 때때로는 항상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때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 1번 stop delaying work and increase your efficiency 1그만 미루고 효율성을 높여라 아니죠 미뤄도 괜찮다고 한 거니까 1번 제일 먼저 버리셔야 돼요 이번에 Procrastination is not a bad thing you have to worry about 당신이 걱정해야만 하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게으른 거와는 다르다 괜찮죠? 3번에 challenge 도전이 Can it help you fix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고요 4번에 Categorize your priorities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라는 얘기죠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루는 거 나쁜 거 아니다 미루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수준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교육청 모의고사 수준의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렵지 않게 느끼려면 기본적인 독해력 그 기본적인 독해력을 위해서는 어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계없는 문장 이것도 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Social media is some websites and applications Social media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SNS를 원하면 되는 Social media라고 합니다 이 SNS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냥 앱이라고 할게요 앱인데요 That 뭐 하는 거냐면 Support people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To communicate or 의사소통하도록 아니면 참여하도록 Social networking 우리 뭐 그냥 인맥 쌓기라고 할까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한다 Social media라고 한다 나름의 개념이나 정의를 말해 준 거네요 이건 이것 자체로서 주제가 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개념이나 정의를 말해 주는 건 That is 즉 다시 말해 앞에 한 말을 여기에 똑같은 말이 아닌 약간 각도만 바꾼 말로 사실상 비슷한 말을 하는 게 That is That is To say를 줄인 거죠 Any 웹사이트 어떤 웹사이트라도 뭐 해 주는 Allow social interaction 뭘 하게 해 주는 거 사회적 교류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라도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무엇으로? Social media로 여겨질 수 있다 그쵸? 이 기능은 이거 하는 거니까 그거 해 주는 거면 다 social media다 괜찮네요 1번 2번 가볼게요 We are familiar with almost all social media networking sites 우리는 모든 social media networking sites에 친숙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타 등등과 같은 것들 이 얘기를 뭘로 이어갈까요? It makes it easy to communicate with the social world 우리가 이런 social world랑 의사소통하는 걸 쉽게 해 준다는 거예요 약간 흐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항상 제가 3번이 어색한 거 4번까지 확인하고 2번이 어색한 거 3번 보고 그래서 결국 4번 그리고 그 다음까지 가보셔야 돼요 It becomes a dangerous medium 이것이 위험한 매체가 될 수 있대요 Capable up 뭘 할 수 있는? Great damage 엄청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하면? If we handled it carelessly 우리가 이걸 무신경하게 다루면 무신경하게 취급하면 뭐 할 수 있다? 엄청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엄청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어? 잠깐만 손해 얘기로 가는 건가 하고 이 아래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We feel 우린 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뒤에 내용을 읽어볼 건데 우리는 위험에 관한 얘기를 뒤에서 이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정해놓고 뒤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feel We are instantly connecting with people around us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We may not have spoken to 우리가 말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 In many years 수년간 말도 안 해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그냥 어? SN에서 잘 지내니?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맘대로 뇌피셜로 여러분이 이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르시면 분명히 틀립니다 다음 10번 가보도록 합시다 A, B 이건 연결의 문제고요 이 연결의 문제 진짜 잘 푸셨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잘 한번 봅시다 연결의 바로 위에 들어가는 말이 연결의 바로 뒤에 위에 들어가는 말이 지금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A 자리 Today A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거 항상 여기 앞으로 빼라고 했죠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앞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These businesses 이러한 그냥 쉽게 말하면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게들은 You used to line the streets 길거리에 늘어섰습니다 도시에 있는 길거리를 쫙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small towns 작은 마을에 길거리에 쫙 늘어섰다는 거예요 Everywhere 어디 가든지 Everywhere 어디 가든지 그냥 쫙 길거리에 가게가 늘어섰다는 얘기예요 음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잘 보세요 Today 보통 today란 말을 집어넣는 건 앞엔 옛날 얘기고 이 뒤에가 요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만 가는 거지 이걸로 여러분 답을 가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Small independent shops 이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Small businesses These businesses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작은 독립회사 독립 가게들이에요 In some countries 몇몇 국가에서의 몇몇 나라에서의 이런 작은 독립 가게들은 Almost all gone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And big chain stores have moved in 그리고 큰 체인점들이 들어와 버린 거네요 To replace them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앞에는 옛날에 길거리, 주악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지금은 체인점으로 대체됐다 반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아래는 연계로 첫 번째 뭐부터 없앤다 2번, 4번 in addition 게다가는 추가 첨가를 없애시고요 1번 아니면 3번 in contrast 반대되는 상반된 내용으로 이어주는 거 괜찮겠죠 그럼 여러분 B번 자리의 however는 반대 내용이고 그리고 therefore는 인과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Most small independent businesses couldn't compete with the giant chains 대부분의 작은 독립 가게들이 어디랑 경쟁할 수 없는 겁니까? 대형 체인점들과는 경쟁할 수 없었고 And eventually failed 그리고 마침내 망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 작은 가게들 망했구나 근데 그 뒤에 봤더니 뭐래요? Many owners didn't abandon retail sales altogether 많은 주인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retail sales 소매를 다 포기해버린 건 아니래요 망했다고 했는데 다 같이 다 손잡고 포기한 건 아니래요 They become small business owners once again through franchises 아, franchise로 해서 바꿔서 다시 가게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여기 B번 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가 되겠죠 망했다 그럼 망해서 끝 해야 되는데 어? 망했는데 계속 가게를 형태에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내용으로 이어준다면 역잡의 연결이라고 되겠네요 따라서 1번 howev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그걸 해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어휘 문제는 원래 precise라는 말이 이게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붙어 있으니까 부정확한 그럼 아래에 accurate 정확한 원래 exact이란 말이 정확한인데 여기 앞에 인이 붙었네요 따라서 부정확한 2번 정답 3번에 implicit이란 말은 이건 내포하는 혹은 암시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4번에 integrated 무슨 뜻이죠? 이건 통합된이란 뜻이에요 원래 integrated이란 말이 통합시키다는 뜻이니까 통합된 따라서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으로 가시는 거 사실 쭉쭉 보고 문제 정답 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5초 10초만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인 거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This catastrophe, 이러한 재앙이 Took the lives of 72 people, 72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devastated, 뒤에 목적어가 The lives of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겠죠 여기서는 목숨인데 여기서는 삶이겠죠 예를 들면 가장이 돌아가셨으면 그 가정 자체가 파탄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파탄냈다 완전히 부셔버렸다, 그게 devastate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뜻은 완전 파괴하다가 되겠고요 1번에 derive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이끌어내는 게 derive입니다, 끌어내다 2번에 deploy는 배치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3번에 deviate이라는 말은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길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게 deviate입니다 그 다음 4번에 destroy, 이게 파괴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 해석 여러분 아세요? 아시겠죠?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포함이니까 당연히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Firefighters are people 소방관들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Whose job 이렇게 이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이걸 의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그 사람들의 일이, 업무가 뭐하는 것인? To put out fires, put out 이라는 말이 extinguish의 뜻이에요 꺼버리는 거죠 화재를 꺼버리고, 불 꺼버리고, and 그리고 삐리리 비보 사람들을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은 소방관의 업무이면서 목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거나, 구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빈칸에 예상된단 말이에요 Besides fires, 화재 말고도 Firefighters say people 아하, save란 말을 거의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사람을 구조해준다고요 사람만 구조합니까? 동물도 구조해주네요 여러분, 1번에 in danger 여기 danger 앞에다가 EN을 붙였으니까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위태롭게 만들다, 위태롭게 하다 여러분, paddle이란 말 자체가 이게 위험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힘을 붙였는데 이건 반대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위태롭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3번은 rescue, 란 말이 구조하단 말로 많이 어려운 어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4번은 recommend, 이건 추천하단 뜻이니까 답 몇 번으로? 답을 3번으로 가는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휘 문제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rescue, 이런 단어를 모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 여러분, 빈칸 문제는 제가 빈칸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메인 아래에 있는 빈칸 한번 볼까요? 펌 내 문장은 여기서부터네요 여기 but부터 보시되, 빈칸 끝나고 한 문장 남아있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or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벌어졌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you will never, 빈칸, 당신은 절대 빈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never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인데 부정을 여기 빈칸 밖에 빼는 거 어휘 문제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빈칸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never 저기 밖에 빠져 있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don't ever forget it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하니까 당신은 특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 나 빼고 여기 이거 한다라는 말은 뭔가 안 좋은 얘기겠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특별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읽어둔 볼 겁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A well-known speaker started off his seminar by holding up a $20 bill 이 잘 알려진 연설하는 사람이죠 이 연사가 세미나를 뭘로 시작한 거예요? 20달러 지폐를 들고 시작한 거예요 200명이 있는 방에서 물어본 거죠 어, 이거 20달러짜리 지폐 밤에 드시는 분? 했더니 Hence he started going up 막 손이 져요 져요 했단 말이에요 He said, I'm going to give this $20 bill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근데 이거 드릴 건데 먼저 이거 할게요 He proceeded to crumble 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crumple 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구기는 거예요 crumple, something up 완전 구겨버리는 겁니다 이 지폐를 막 구겨버린 거예요 He then asked 그리고 물어본 거겠죠 Who still wants it? 여전히 원하시는 분? Still the hands were up in the air 여전히 손 들죠 My friends,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진짜 친구 말하는 게 아니라 No matter what I did Do the money 이 돈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You still wanted it 당신 여전히 그걸 원하셨죠 Because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이것이 뭐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구겨줬다고 해서 20달러가 아닌 건 아니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It was still worth 20 dollars 이건 여전히 20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Many times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여러 번 We are dropped 우리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crumpled 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and ground up 바닥에 쓸리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grind에 가는 거니까 into the dirt 땅바닥에 By the decisions we make 우리가 하는 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And the circumstances that come our way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때문에 We feel as though We are worthless 우리가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난 가치가 없어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어떤 일이 벌어졌든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든 You will never 절대 뭐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당신은 특별하니까요 이 얘기겠죠 1번에 Lose your value 아, value를 그대로 활용했네요 잘했네요 가치를 잃지는 마세요 Suffer injury 갑자기 왜 부상으로 고통받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Raise your worth 가치를 높이는 거? 여러분 여기 네버부터 있다니까요 가치를 높이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이 네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3번 같은 거 좋은 머리다 해서 답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치를 높여야지 그런 말 없었습니다 4번에 Forget your past 과거를 왜 잊어버립니까? 따라서 몇 번? 답을 1, 2번으로 갈 수 있었다 어설프게 독해하신 분들은 항상 시험장 가서 그 어설픈 부분이 갑자기 부각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시험 문제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린 매달 보는 토익 문제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어쩌다 두 번이는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의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시작이 In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에서 Japan Joint Forces 일본군이 어디에 가담한 겁니까?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군에 가담한 거예요 So there were now two fronts 이탈리아군은 지금 전쟁에서의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두 전선이 뭐냐면 The European Battle Zone하고 유럽에 있는 전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And the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평양에 있는 이 섬들이 또 전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전장이 두 개로 깔렸다는 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A부터 한번 가볼게요 Three days later 3일 후에 가담하고 3일 후 얘기하는 건가? 근데 갑자기 시작부터 The United States Drop Bombs 갑자기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폭탄을 떨어뜨려 왜 그러지? 논리적으로 너무 공백이 커요 그러면 A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연결하기가 거시기하다 그럼 B번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B번 보시면 In late 1941 1941년 말에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participate in a fight against 지금 Germany and Japan이 들어가려면 일본군이 가담한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등장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지금 일본이랑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맞짱 뜨는 게 누굽니까?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군이 되겠죠 이 구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시문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B가 답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제일 앞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얘가 일본으로 나올 가능성 C 한번 가볼게요 At 8.15am 오전 8시 15분에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6일이네요 미국의 military plane이 미국의 군용기가 dropped the atomic bomb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갑자기 시작부터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진 않겠죠 그럼 잘 보세요 가담에서 이제 미군이 troops were sent to both battlefronts 이 양쪽의 전장에 다 미군이 보내진 거 이걸로 일단 제일 첫 번째 받아주고 그 다음에 미군이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1945년 8월 6일이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이어지는 겁니까?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하나 투하되고 나서 A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Another city of Nagasaki Another Another가 나오려면 앞에 어떤 도시가 하나 언급됐었어야 돼요 그게 히로시마 맞습니까? 따라서 답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은 B C 맨 마지막에 A를 가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 아래 16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건 연결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을 까는 건 아닌데 이걸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설 하시는 선생님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Trivial things such as air conditioners or coolers with fresh water 사소한 것들 such as 예를 들면 뭡니까 에어 컨디셔너라든가 아니면 coolers with fresh water 깨끗한 물이 있는 쿨러와 같은 것들 아니면 뭐 flexible schedules and good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이런 사소한 것들 as well as 거기 뭐까지 더해서 many other factors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 이것이 중요한 건 동사가 impact employees productivity 직원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quality of work 일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겠지 좋아요 그럼 잘 보세요 A번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러분 이거 그냥 동시에라고만 기계적인 해석을 하시면 이거 연결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건 대조적인 걸 동시에 깔아놓고 비교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왜 동시에란 말을 썼는지 한번 볼게요 there are many bosses 많은 보스들이 있습니다 who not only manage to maintain their staff's productivity at high levels 보스는 보스인데 상사는 상사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겉뿐만 아니라 아직 안 끝났어요 but also treat them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는 겁니까 nicely 아주 친절하게 nice하게 대접해 주고요 and our pleasure to work with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보스들은 어떤 보스들이에요 좋은 보스들 여러분 소방관 합격하시면 이런 좋은 보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대조가 깔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앞에는 어떤 보스가 나와줘야 돼요 나쁜 보스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B하고 C를 연결하기 전에 일단 A가 제랍해 나오기는 힘들겠다 즉 1번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B 아니면 C가 제랍해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in this regard 그것에 의해서 혹은 그것에 관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받아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어 잠깐만 요인들을 말했으니까 이 요인들이 언급된 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시문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얘기했죠 아 그것에 관해서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trivial things가 있는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the manager or the boss manager 아니면 boss입니다 who directs the working process 이 일하는 업무 과정을 지시하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중요하다만 나왔지 나쁜 상사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나쁜 상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하 B에서 나쁜 상사 아니죠 요인에 관한 부분을 상사라고 하는 요인을 언급하고 어디에서? C에서 나쁜 상사 언급하고 A에서 대조시켜서 좋은 상사 언급하고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서로 가는지 볼까요? It is not a secret that 라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즉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합니다 Bosses are up in a category of people difficult to work with 상사는 종종 category인데요 어떤 카테고리냐면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힘들어하는 다루기 힘들어하는 상사 대부분은 불공평하게 말도 안 되게 요구를 심하게 하거나 프론트 쉐프팅 their responsibilities 그대의 책임을 넘기는 거죠 to other workers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좀 쓰레기 같은 그런 상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A에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게 시간적인 동시다기보다는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때 쓰기 좋은 그런 연결어가 meanwhile도 괜찮습니다 meanwhile 이것도 시간적인 동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때 상반된 다른 걸 얘기할 때도 meanwhile을 쓸 수 있거든요 그게 at the same time과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 뇌피셜로 막 이게 맞죠? 이렇게 하고 설명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결시키면 몇 번 되는 거죠? bca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업법 문제인데요 솔직히 저는 고백할게요 저는 이런 업법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안 나올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Australia is burning 제가 수업 때 가끔 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호주가 엄청나게 산불이 심한 건 알고 있어야 되죠 호주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ravage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까 봤던 divestate과 동요라고 보시면 돼요 망가지고 있으면서 by the worst bushfire season bushfire라고 하면 사실 이 뭐 잔목들이 타는 건데 그냥 우리 산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부시가 많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the country has sinned in decades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수십 년 봤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인 so far 지금까지 a total of 2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nationwide 전국적으로 봤을 때 from the blazes 산불로 인해서 그리고 deadly wildfires 이런 치명적인 산불 그리고 관계되면서 쓰는데 컷마치코스는 관계되면서는 동격이기 때문에 동격이 아니죠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때 뭘 쓸 수 없다 대세 쓸 수 없습니다 얘를 뭘로 바꾼다 which로 바꿔주셔야 돼요 which have been raging 우리 rage란 말은 이건 특히 산불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에서 많이 쓰는데 맹위를 떨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let it go 보시면 let the storm rage on 이런 말도 쓰거든요 이 치명적인 산불 어떤 산불이라고요 have been raging 언제부터? 9월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치명적인 산불이 have already burnt 이미 불태워버렸다고요 about 5 million hectares of land and destroyed 모든 1500 homes 뭐 이렇게 파괴가 심했다는 얘기니까 이거 제가 굳이 해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은 2번인데요 3, 4번을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ate and federal authorities 당국이 have deployed 파견한 거예요 3,000명의 army reservist 리서비스트는 쉽게 말하면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예비군을 보낸 거예요 원래 비밀 요원인데 to contain the blaze contain 아까 얘기했었죠 뭐 한다고요? 봉쇄하는 거예요 화재를 봉쇄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게 아니라 but are struggling 하지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even with even with 무엇과 함께 무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fire fighting assistance 이 화재 진압 보조가 있는가 봐요 from other countries 다른 국가에서 보내준 진압 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포함해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파견한 거 맞아요? fanning the flames are 여기서 말하는 fan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fanning은 fanning은 이건 활활 타는 거예요 fanning the flames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주어가 아니죠 얘가 주어면 여기에 이걸 동명사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기는 are이 안 맞잖아요 얘가 동사고 뒤에가 주어예요 persistent heat and drought 계속되는 열기와 그리고 무엇이? 감음 이 두 가지가 are fanning the flames 불길을 거세길게 만드는 거예요 불길에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겁니다 with many pointing to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면서 뭘 가리키고 지목하는 겁니까? climate change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걸 기후변화를 뭘로 보는 겁니까? key factor 핵심 요인으로 보는 거죠 for the intensity of this year's natural disasters 뭐가 특히 심했나 봐요 올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강도가 심했는데 야 그거의 원인이 뭐 때문이다? climate change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해석이 어려웠을 텐데 답이 사실 그 전에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소방 중앙소방학교인가요? 출제한 기관이? 이렇게 문제 내시면 안 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어디서 긁고 오고 벗겨 왔을 텐데 여기서 it can be difficult in the mornings especially you on coal or rainy days 여기서 it은 가주어가 아니에요 it은 앞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특히 언제 아침입니까? 차갑고 비 오는 날 아침에는요 그거 뭐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문제 출제할 때 이 정도 맥락은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약간 출제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좀 혼나야 됩니다 감수하신 분 같이 혼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내지 마세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아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waking up early예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아침에는 특히 어떤 날 아침 추운 날 비 오는 날 그래서 막 학교 안 가잖아요 학원도 많이 안 와요 이럴 때는요 담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불이라고 할까요? 이불이 너무 따뜻해 너무 편해 아시죠 그거? and we aren't usually excited about 우리가 보통 신나진 않죠 뭐에 대해서 go into class or the office 학교 가고 사무실 가는 거 신납니까? 보통 신나진 않죠 사람이 신나는 게 excited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없네요 here are a few tricks 몇몇 기술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to make waking up early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내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혼나야 돼요 진짜로 first of all 첫 번째로 you have to make a definite decision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next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sit your alarm for an hour earlier than you need to 필요한 것보다 한 시간 먼저 알람 맞추라고요 this way 이 방식으로 you can relax in the morning 아침에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instead of rushing around 막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요 finally 마지막으로 one of the main 지금 1번 괜찮고 2번 괜찮단 말이에요 계속 가볼게요 one of the main reasons 하나의 중대한 이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we don't want to get out of bed in the morning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아까 여기 있던 주어가 뭐였습니까 여기 있던 주어가 one 주어가 이렇게 길어질 때 이미 수일치로 물어볼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one of the main reasons we don't want to get out of the bed in the morning 까지가 다 주어예요 그러면 수일치 아하 그럼 그렇지 하고 수일치 are로 가시면 이건 틀린 거네요 이걸 is로 바꾸셔야 되겠죠 is that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we don't sleep well during the night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that's why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we don't wake up well rested 우리가 충분히 쉬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잘 못 잤으니까 깨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make sure to keep your room as dark as possible 방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night lights 밤에 조명 같은 거 digital clocks라는 거 아니면 cell phone power lights 휴대폰의 전원 불 같은 것들이 can all prevent good rest 푹 쉬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3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19번 빈칸이고 초반에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rnberg 이 사람이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스웨덴 여자예요 가지고요 여기는 툰베리라고 보통 읽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thornberg 16살짜리인 thornberg가 has become the voice of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round the wall 전 세계 who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 who are protesting climate change 어디에 시위하는 사람들 어디에 반대하는 사람들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and demanding that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who are에 걸려있는 거네요 who are protesting who are demanding 시위하고 요구하는 사람들 근데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 뒤에 대처리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죠 흔히 알고 있는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아닙니까 야 정부가 전 세계 정부가 요거 좀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맥락은 뭐랑 같이 가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시위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In August 2018 2018년 8월에 Thornburg은 decided to go and strike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대요 대단하네요 16살인데 From school 학교에서 그리고 스웨덴의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16살 짜리 여자애가 She wanted to pressure the government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싶었던 거죠 뭐 하라고 To do something 뭔가 좀 해라 More specific 더 구체적인 뭔가를 좀 해라 뭐 하기 위해 To reduce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fight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와 싸우기 위해서 야 정부 좀 뭐 좀 해 그 뭐 좀 해 라고 하는 걸 빈칸에 집어넣으면 돼요 전세계 정부가 뭐 좀 해라 그 뭐 좀 하란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에 fear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란 말입니까 아니고요 2번에 give free speech 자유발언을 해라 아니고요 3번에 save more money 돈 좀 절약해라 아니고요 4번에 take more action take measures take action 다 조치를 취하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 뒤에 궁금하신 분들 역시 더 읽어보세요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용문들이 구급일행직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건 소방직 그리고 수능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인데 이것도 일치부를 치죠 우리 수능에서의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실용문을 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래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브록타운 위클리에 잘못 인쇄된 광고가 실렸다 반값 할인 행사 마감일은 12월 1일이 아닌 12월 11일이다 다음 월에 정정된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10% 할인 쿠폰은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내용 한번 봐야 되겠네요 봅시다 Dear Sales Associates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Brooktown Weekly Weekly가 붙으면 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간지죠 Brooktown 주간지의 최근판에서 Ran our advertisement 우리 런을 신문 같은 데 쓰면 광고따비를 게재하는 게 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를 게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With a misprint, 오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It listed, 이게 목록을 쫙 나열했는데 The end of our high price sale, half price sale 우리 방값 가격 할인이죠 방값 할인, 할인의 종료일, end를 as 뭘로 쓴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December 11th예요 그러면 December 11th라는 말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제대로 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이게 오타예요 Instead of December 1st 원래는 December 1st가 맞는 건데 11일로 오타를 낸 거라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몇 번입니까? 여기 보기 2번에 마감일이 12월 1일인데 12월 11일로 잘못 나온 거죠 이거 지금 거꾸로 배치했네요 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While a correction will appear in the paper's next issue Next issue가 다음 호예요 다음 호 다음 호에 정정이 나가긴 할 건데요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It is to be expected that 예상됩니다 기대되어집니다 Not all of our customers 우리 소비자들 중에서 전부 뭐뭐한 건 아닐 거라고요 We'll be aware of the error 이 미스프린트를 오타를 다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If shoppers ask between December 2nd and 11th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월 1일부터 11일은 잘못 알고 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잘못 알고 온 쇼퍼들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날짜 사이에 About the sale 어 저거 할인인 줄 알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First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일단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And then offer them a coupon 얼마 쿠폰 드리는 거예요 For 10% of any item They wish to purchase 사고자 하는 거 반값까지는 아닌데 어 죄송한데 저희 잘못 나갔어요 10% 할인은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Any item이니까 뭡니까 모든 쿠폰 모든 품목에 다 적용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잘못 인쇼핑 광고 실력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답이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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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정정된 내용이 게재될 것이죠 Next issue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에 10% 할인 쿠폰 역시 모든 품목에 적용되죠 정확히 말하면 2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인가요? 2일부터 11일까지는 이 쿠폰 적용되는 거예요 쿠폰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답이 2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 필기 지금 합격 각이신 분들은요 빠르게 체력 준비에 올인 하시고요 혹시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면 점수 뜨기 전까지는 체력 준비하시다가 점수가 좀 가시권에 들어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다음 공부를 어떻게 할까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이제 필기 합격 각이신 분들은 체력 시험으로 가자! 외치면서 저는 2020년 소방직 공채 영어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